안녕하세요 어피셜입니다 제가 이번에 오르비 클래스에서 수학 기출 분석 강좌를 런칭하게 되었는데요 이번 영상은 확률과 통계 오리엔테이션 시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우선 강의의 진행 방식이라든지 교재에 대한 안내 그리고 앞으로 이 수업의 난이도와 어떤 문제를 어떤 식으로 분석하고 접근할 것인지 대한 그런 맛보기 문제 작년 6월 모의고사 문제를 가지고 설명을 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이 강좌의 특징은 제가 요런식으로 아이패드에다가 글씨를 쓰면서 진행을 하게 되요 숫자를 뭐 1 2 3 이런식으로 보이죠 어 제가 여기다 이렇게 쓰면은 여기 옆에 화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송출이 되면서 요 두개의 화면을 보여 드릴 거고 불필요한 부분들은 제가 컷 편집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시간을 아껴 드릴 겁니다 저도 현장에서 현재 수업을 하고 있어서 고 수업을 그냥 녹화해서 제공을 하면 제 몸이 진짜 편하거든요 근데 그렇게 이제 제공을 하다보면 좀 군더더기 계산이라든지 이런 장면들까지 여러분들이 다 보셔야 하니까 요런식으로 따로 제가 필기를 하고 군더더기 업계 불필요한 내용들은 잘라가면서 필요한 내용들 그렇다고 핵심은 꼭 넣고 짚어가면서 요런 내용들로 구성을 해서 강좌를 구성할 예정이고요 이제 교재를 보면서 좀 더 강좌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도록 할게요 어 10개년 기출분석이 집중하다 어텐션 어피셜의 텐션을 줄여서 어텐션이라고 지었고 저자 속에 나와 있고 쭉 내려가 주시면 여기 서문이 이렇게 있죠 왜 10년인가 현재 수능 수학 시험은 대다수가 문제은행 형식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시험 성적을 이제 잘 받으려면 여러분들께서는 기존 유형들에 대한 학습이 완벽하게 되어 있는 건 당연합니다 이 수능이라는 게 1994학년도부터 한 27년 동안 지금 이어져 오고 있는 시험이거든요 근데 이 27개년치의 수능 기출문제를 국어 영어 수학 뭐 탐구까지 다 하기에는 물리적인 시간으로 좀 무리가 있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그래서 나는 아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수험생이라면 최근 10개년 평가원 수능 문제들은 다 이해하고 다 분석하고 그 분석을 넘어서 암기까지 할 수준까지 우리가 달달달 공부를 한 다음에 완벽하게 학습을 한 다음에 시험장에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취지로 제가 요 교재와 이 수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기출문제집의 특징이 이 수업의 특징과 같애요 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맞춰서 평가원 수능의 전 문항을 10년치를 수록을 했고 문항의 정렬은 단원별과 출제 연도 순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또 하나 요 답안지 해설지는 제가 그냥 타이핑을 해서 제작을 한 게 아니라 여기 한번 볼게요 요런 식으로 하나하나 아이패드에다가 필기를 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듣고 난 다음에도 혼자 공부하실 때 복습용으로 잘 보면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놨고 그 다음에 네 번째로 교육부에 대한 내용은 다음 페이지에서 이어서 설명을 해 볼게요 이 수업을 진행을 할 때에 많은 또 학생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은 부분이 문제만 풀어주는 거냐 문제 풀이 영상이냐 라고 궁금해 하실 수가 있는데 문제만 풀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만 풀어서 기출문제 풀이 강의가 아니라 이 기출문제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꼭 알아야 되는 개념 이 문제를 풀 때에 최적화 개념들에 대해서 추가적인 부연 설명을 제가 해드립니다 그래서 고런 개념 설명 실전 개념 설명과 10개념 기출분석을 같이 다루는 그런 강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에 확률과 통계의 성격이라든지 목표 내용 체계 등이 나와 있는데 이 내용은 제가 쓴 확률과 통계를 생각하는 성격이 아니에요 이거는 1호 계정 수학과 교육과정에 나와 있는 확률과 통계의 성격입니다 그래서 한번 수록을 해봤으니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한번 살펴보시고 수업에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목차 나와 있고 이게 이제 경우에서부터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성취기준이라든지 학습요소, 유의사항 등이 나와 있는데 이 학습요소는 어떤 식으로 활용하면 좋냐 여러분들이 이제 수학 개념을 복습을 하실 때에 백지복습법이라고 들어보셨나요? A4용지 같은 데에다가 개념을 적고 키워드를 적고 원순열이면 원순열, 중복순열이면 중복순열 그 단어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점검을 해보는 게 백지복습법인데 그런 거를 이제 할 때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로 사용하실 수 있게끔 이거를 수록을 해놨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제가 수록을 한 게 아니라 1호 개정, 수학과 교육과정에서 이렇게 학습요소, 성취기준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언급을 한 거라서 이거에 맞게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염주순열, 이거 보시면 염주순열, 같은 것이 있는 원순열 허수단위가 포함된 이항정리에 관한 문제는 다루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죠 이런 식으로 필요 없는 거, 불필요한 부분들을 단원별로 체크하시면서 완벽하게 수능의 범위에 맞게끔 공부를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바로 문제로 넘어가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쭉 보시면 문제들이 단원별로 또 출제 년도별로 되게 풀고 싶게 생겼어요 문제집이 파란색과 검은색 계열로 제가 만들어놨고 이 문제를 한번 볼게요 이제 교제와 강좌에 대한 설명은 여러분들한테 해드렸고 그럼 이제 세 번째로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수업이 진행이 되는지 제가 문제를 풀면서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48번은 작년 6월 모의고사 가형 19번으로 출제가 됐었고 이 49번은 나형이거든요 근데 얘네들은 1, 2까지밖에 다루지 않아요 나형에서는 1, 2만 다뤘고 가형은 이제 1, 2, 3을 다루니까 가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자 문제부터 한번 읽어보시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 X4 이 순서상의 개수를 구해봐라 이런 문제입니다 가장 이제 기초적인 방법은 X4가 12 이하죠 그럼 X4가 12일 때, 11일 때, 1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쭉쭉쭉 가시면서 이 수형도를 쫙 그려나가시는 거예요 수형도를 쫙 그린 다음에 하나하나 세는 거지 노가다로 그런 식으로 하다가 뭐 규칙 발견해서 세고 세는 것들은 한번 해보실 분들은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제가 두 번째와 세 번째 풀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는 여기 일단 가조건을 한번 읽어보시면 N이 1, 2, 3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다가 이제 차례대로 관계식에 1하고 2하고 3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X2가 X1보다 이제 X2가 X1의 차이가 2 이상이다 얘네다가 2랑 3을 연속으로 이렇게 차례대로 넣어주시면 어 2보다 크다 이런 식으로 이제 쓸 수가 있을 거고 나조건 보시면 X4가 12 이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X4는 12 이하야 그래서 요 문제의 가장 현실적인 풀이 뭐 많은 사람들이 하는 풀이는 뭐냐면 여기 X4가 요기 요기 둘 다 보이죠 그럼 얘네 둘을 맞물리게끔 식을 쓰는 겁니다 여기 이렇게 X4가 12 이하이면서 얘가 일로 넘어와요 X3가 넘어오시면 X4는 X3 플러스 2야 그 다음에 X3 여기 또 있죠 그럼 X3는 X 이거 넘어오면 X2에다가 2를 더한 꼴이고 X2에다가 4를 더한 것과 같겠죠 X2에다가 4 요렇게 그 다음에 X2는 또 여기 있잖아 첫 번째 얘네 1 넣었을 때 얘 넘어오면 이렇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X2 자체는 X1 플러스 2보다 크거나 같은데 여기는 X2에서 4 더한 거잖아 그러니까 얘는 X1에다가 6보다 크거나 같다 요런 식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의미 아닌 정수니까 당연히 X1도 의미 아닐 거고 0 이상이고 얘는 6 이상이 될 거다 요기까지 세팅을 해주시는 게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수준이에요 그래서 얘는 뭐 A라고 놓고 얘를 B, 얘를 C, 얘를 D 이런 식으로 바라보면 요 6부터 12까지 요 서로 다른 7개의 자연수들 중에서 중복을 허락해선 ABCD 4개를 골라준다 요렇게 세석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10, C, 4 요런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면 10, 9, 8, 7, 그 다음에 4, 3, 2, 1이고 4, 2, 8 이렇게 약분하면 7, 3, 21에다가 2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을 뭐 1번 이런 식으로 하고 넘어갈 겁니다 근데 이제 요것만 이제 있는 풀이가 아니라 추가적인 설명을 한번 해볼 건데 요거 일단 좀 줄여볼게요 세 번째 풀이는 제가 이제 대치 호르비에서 수업을 하다가 나온 말인데 일단 이렇게 의자들이 있잖아요 학원에 강의실에 근데 여기 X4가 12 이하인데 의미 아닌 정수라고 했으니까 이 의자들을 13개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의자 넘버가 0부터 1, 2, 3에서 12까지 적혀있는 1, 2부터 이렇게 시작을 해서 쭉 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11, 12 이렇게 여기 13개의 의자가 쭉 있는데 학생들 이 X1, X2, X3, X4를 서로 다른 4개잖아요 얘네들이 이제 학생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가족권 한번 보시면 X2가 X1보다 무조건 클 수밖에 없죠 이 이상 차이가 나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X3도 X2보다 클 수밖에 없어 즉 X4가 제일 큰 거야 X1이 제일 작고 그러니까 무조건 앉는 순서는 의자에 써있는 대로 앉는 순서는 이렇게 4명이 이 순서대로 앉아줘야 된다고 근데 여기 조건 보시면 이 이상이라고 그랬죠 가서 앉는데 가운데 빈 의자 하나를 꼭 끼고 앉아라 이거예요 빈 의자가 이렇게 꼭 들어가줘야 됩니다 그래야지 얘네 둘의 간격이 다 이 이상이 나겠지 물론 더 들어가도 돼요 2개 들어가도 되고 3개 들어가도 되고 일단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폼입니다 이 문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본적인 형태인 거예요 이게 이제 7자리죠 학생 4명 앉는 거랑 빈 의자 3개 껴놓은 거랑 사회적 거리 두기를 하는 거죠 여기다가 이 이상 띄어 앉아라 이런 식으로 그럼 7명이 가서 이제 앉을 건데 빈 의자가 13개가 있어요 나머지 채껄상 6개가 얘네들 사이사이로 들어와 준다고 개념을 거기에 착안을 하는 거야 그래서 끼우기 여기 맨 앞에 오거나 여기 뭐 A 영역이라고 할게요 X1 X2 사이를 B 영역 X2 여기 사이를 C 여기를 D 여기를 E라고 바라봤을 때 서로 다른 5개 영역에 빈 채껄상 6세트가 들어와 주면 되는 거죠 이 5개를 그냥 다 더해가지고 6세트를 더 만들어주면 돼요 빈 공간에 더 넣으면 된다고 빈 의자를 의미 아닌 정수인 거고 아예 안 들어가는 그런 영역 생겨도 되죠 이미 우리는 이 주황색 테두리를 보면은 이렇게 7자리가 구성이 되면 이 가조건에 의해서 무조건 이 조건들을 다 만족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서로 다른 5개에서 중복을 허락해서 6개를 골라주면 되고 이 말은 10, C, 6과 같기 때문에 아까 전에 두 번째 풀이에서 나왔던 10, C, 4와 답이 똑같게 됩니다 조합은 10, C, 6이나 10, C, 4와 계산값이 같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산해보면 얘도 마찬가지로 210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 48번 작년 6월 모의고사 19번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가 있었고 첫 번째는 수형도를 그려서 노가다를 한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가조건에 N의 1, 2, 3이 있죠 이거를 넣어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X2, X1 사이의 관계와 3와 2 사이의 관계, 4와 3 사이의 관계 등을 이제 이용해서 나조건과 결합해 중복 조합으로 풀어나가는 그런 과정 마지막인 방법은 이 사회적 거리 두기 무조건 이 각 원소들 사이에는 빈 게 하나씩 들어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여분의 채권상들은 추가적으로 들어와주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줄 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맛보기로 제가 작년 6월 모의고사 19번 문제를 한번 설명을 해봤고요 이런 식으로 1번부터 200 몇 번까지 진행이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꼭 필요한 개념들은 이면지 켜서 그 이면지에다가 설명을 해나가면서 추가적인 개념 설명을 할 거고요 실전 개념 설명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올해 올 한해 전염병으로 인해서 우리 수험생 여러분들께서 공부하기도 되게 만만치 않으실 텐데 저와 함께 이 10개념 기출문제들 이 평가원 문제와 수능 문제들을 완벽하게 분석을 해서 우리 수능날 원점수 100점을 맞도록 공부를 해보도록 합시다 이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다음 영상에서 기출분석을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어피셜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